너 소문 못 들었구나. 헬멧에 이 숟가락을 꼬고 다니는 여자가 있어. 저기 저기... 이 동네에 사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가워요.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. 아악! 내 개인 아니에요. 우주적 존재 지금. 이상한 여자는 언제 돌변해지는 거야. 만나자 조심해야겠어. 나 비행했어요? 왜 자꾸 저 괴롭혀요. 너 나 지금 진짜야 해. 이에게 중요한 미션이 생겼다. 15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글리제 581시 멸에서 저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. 이제 곧 내 별로 돌아갈 거야. 저랑 치치랑 자주 놀기예요. 약속. 저한테 며칠 CloudMedia 이런 기회가 있을까? 나 오늘 정신의'm